어제 술 먹었어? 아니 어제 못 먹었어 왜? 몸이 안 좋아갖고 누워있었어 요즘 형 계속 몸이 안 좋은데? 골프 라운딩 가고 나서부터 체력이 뚝 떨어졌어 골프 때문에가 아니라 형이 골프를 못 쳐서 넌 뭘 한다고 해서 너 골프 안 치잖아 안 치는 거잖아 근데 느낌이 좀 바뀐 게 맨날 내가 상체를 이렇게 쳤잖아 근데 요즘엔 내가 앉아서 앉아서 내가 약간 이 바운스 바운스가 있어야 돼요 아메리카노도 여기다 네? 안 지름 뭐? 삼상 고등학교요? 네네네 노승우 아 노승우 아 승우 야 고등학교 때 동창이네 어 어 근데 니가 여기 있어 아니 우리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뭐 밥도 뭐 빨라고 언제 적 친구나 그러면? 고등학교 때 어 고등학교 때 별로 안 친한가봐 어색한데 지금 아니 친해 친한 느낌이었어 아니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아니 그니까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? 고등학교 때요? 고등학교 때 뭐 까불까불했겠죠? 아니 저 좀 조용했는데 얘가 얘가? 네 좀 조용했어요 니가 고등학교 때 조용한 느낌은 아닌데 전혀? 아니 뭐 지 친구들 있을 때는 조금 까불었는데 뭐 저희들 앞에서는 공부했나? 공부를 했나? 아니 그냥 뭐 난 뭐 축구나 하고 그런거지 정확히 intersection 아 너무 진짜 아니 갑자기 갑자기 만나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네 응 근처님한테 여기 올 때마다 이거 아니지 그게 굳이 뭐 아 반갑다 아니 제가 진짜 진짜 어려운 거 뭐 놓으시고요 제가 또 뵙겠습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안 반가워 안 반가워 그렇게 반가운 친구는 아니야. 안 지냈어? 그런 거 있잖아. 학교 가닐 때 좀 장난 심하게 괴롭히고 네가? 아니 내가 그렇게 아 너한테? 괴롭혔다기보다는 철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지 불편하겠다고 하더라고 약간 괴롭히고 싶게 생겼어. 그래 근데 약간 자 너는 어 아 저 우선인데 오오오오오 아유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이런 거 필요하시면 아 네 감사합니다. 뭐 같이 계신 분들도 다 개그맨이에요? 네. 아 개그맨이에요? 우차살을 안 보셨으면 여기가 제일 선배 다 모르실거에요. 아 신우가 선배에요. 제일 선배, 유상선배 제가 모르시고 후배, 저의 또 후배 후배 아니 얘기들 하고 우리 왜그래? 오랜만에 표정할 리가 안되네 왜그래? 왜그래? 왜 이렇게 친군에 낯을 가려 이거 주셨는데 너 뭐 애들 연락하는 거 없지? 나랑 친했던 애들이랑 있는데 너네 쪽 애들은 네 친구들 누구 있어? 그게 누구야? 이름 뭐야? 뭐 준이나 뭐 성진이나 뭐 니가 존나 때렸던 뭘 또 때렸던 뭘 또 때렸던 서로 보는 사람들한테 때렸던 거 어떡해 임마 너 쫄았어 아니 때린 건 때린 거니까 아니 맞잖아 옛날에 좀 어릴 때 좀 철없을 때 철이 많이 없었어 뭐 내가? 뭐 서로 아니 또 나보고 서럽다 안 좋아 아니 뭐 어차피 옛날 일이니까 나는 뭐 괜찮아 근데 뭐 애들은 이제 옛날에 뭐 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상한 데서 사고를 좀 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글쎄 이게 기억이라는 게 하여튼 맞은 놈만 기억하지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 왜 이렇게 맞았어? 감정 쌓였냐? 아니 쌓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기억을 못하네 왜 그런 기억? 아니 그냥 그런 게 있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그게 뭐야 너가 이렇게 카페에 있으면서 한 번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어 봐봐 드세요 나중에 얘기하자 드세요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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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왜 그래 왜 오랜만에 보면 그래도 아니 그게 이게 맞아 그게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편하게 너 뭐 되게 오래전 얘기잖아 그래 그렇지?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그래 그래 응 그래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안 친한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니 친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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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친했어요 맞나? 얘가 보고만 이상한데 아니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눈도 못 보고 아니 진짜 많이 큰데 뭘 많이 크냐 니가 그냥 원래 큰 거지 잘 지내고 있으니까 보기 좋네 좀 먹어봐 이거 아 이거 저희가 직접 맞네 아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야 되니까 어 좀 알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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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먹으려면 남자 새끼가 푹 먹어야지 뭐야 뭐야 어 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제 케이크 많이 있으니까 미안해 아 잠깐 잠깐 야 나와봐 뭐지 죽여 야 야 아 괜찮아 아 잠깐만 아 됐어 아 됐어 아 형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됐어 괜찮아 아 됐다고 괜찮다니까 왜 오바를 해 아 왜 그래 아 나 왜 오바를 해 왜 나한테 성질이야 아니 괜찮아 뭐 왜 아니 아니 아 나와봐요 아 왜 왜 아 왜 뭐 아 괜찮다고 왜 그래 아 괜찮다니까 아니 죄송해요 원래 어릴 때고 아 웃겼어 아니 뭐 저도 개그맨 한 것 같아 아 진짜 개그맨 한 것 같아 야 이제 웃겼으면 되지 왜 그러냐 어차피 케이크 많아 내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네 또 묻었다 아주 오랜만에 옛날 옛날 그 친구 보니까 아 네 표정 봐 졸라 빡쳤네 뭘 빡기치냐 졸라 빡쳤네 딱 가니까 표정 싹 빼앗자 아 그래요 뭘 빡쳐 아니 형 형 왜 그래 왜 살 우상하게 아니 뭐라는 거야 왜 그래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왜 형 왜 오바를 해 장난을 해 fats 자기 땡 장난 치는거잖아 너무 웃겼어 예 원래 어릴 때 이것보다 좀 더 심한 장난도 치고 그랬어 얘 개унд 얘 학교 자고 있을 때 세파이프 있잖아요 어 으면 얘 한테요 네 ona한테 내가 진짜 진호... 애평우가 컸으니까 야 있는 말만 해라 무슨 뭐 셉ulpt이풀 영화 찍니? 누아르야? 수빈이 왜왜왜왜왜왜왜왜이 왜그래 아니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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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그래? 아니 너 왜? 뭐 왜? 아 내리는 줄 알고 장난이야 왜 그래?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런 거 아니 진호가 원래 저한테 절대 안 이랬는데 아니 저 머리를 해서 아니 왜 그래요? 왜 오바를 하고 그래? 이거 기분 나쁘 것 같은데? 안 나빠! 기분 나쁘게 없는데 기분 나쁘게 왜 그래요? 형이 이러면 괜히 내가 병신되는 거지 왜 이렇게 못 봐요? 장난을 나를 안 쳐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야 아니 장난 표정이 안 좋은 거 같아 아니 장난이라니까 그래? 니 말이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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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사람 방심 만들어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야 진호가 이런 캐릭터인데 형님 뭐 실례지만 나이가 올해 40 진짜요? 네 바로 이 새끼야 바로 이 새끼야 아니 잘하고 있어요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잘해줘요 저한테 네 아니 근데 형 얘가 이렇게 함부로 좀 대하면 형이 알아서 커트를 해줘야지 이런 거 조금 어? 뭐 이런 거는 또 가만히 보고 있어 아휴 이상하게 우리끼리 말 장난칠 때는 아니요요요요 아니 얘가 좀 이거는 좀 아니 말리려면 확실히 말리던 애매할 때는 뭐 말려놓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얘가 병신짓 할 때는 왜 이게 말릴 거면 뭐 지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차량 다 병신 만드는 거 뭐야 미안해 뭐냐고요 말려줄 거면 확실히 말려주던지 아 이 형 진짜 웃기다 이걸 머리 때리는 거는 이걸 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얘도 이제 결혼도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아 결혼이 왜 나쁘네? 안 나쁘다니까 안 나빠 안 나쁘는 거지 왜 물어봐 이 새끼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형 이 형부터 말리라고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게 이게 아니 장난이더라고 아니 다 타 맞는 거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너 기분 나쁘잖아 너 지금 말 못하는 거지 뭔 말을 못하냐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아 좀 말려야 될 거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안 말린다고 그러다가 말린다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네가 말 못하는 거 같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아니라니까 형 왜 아 왜 그러는 거야 야 기분 나쁘냐 아 기분 안 나빠 그냥 그냥 빠지라고 아 뭘 야 뭘 자꾸 빠지라 말라고 지랄이야 어허 치겠네 진짜 아 왜 그래요 아 처금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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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아니 아니 왜 그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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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말리기 말해 아니 뭐세요 형 말리기 말해 아니 나봐 아 형 말리기 말해 아니 나봐 야 야 뭐야 아 진짜 개빡치네 야야야야 어 괜찮으세요? 야 야 너희들 어떻게 해 데리고 나왔대구나 아니 나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안 말리지마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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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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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야 씨 야 뭐해 안 말리고 말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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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 말리지마 말리지마 야 야 야 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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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말해 아니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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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잖아 아니그래 너무 아 됐어 됐어 아 조용 조용해 됐어 아니 너 아니 됐다고 아니 형한테 말을 해 아니 형한테 말을 해 아니 됐다 됐어 왜 그러는거 알았어 이거 아니 아니 됐어 됐어 갈 거야 됐어 아니 아니 집으로 capitalism 아니 아니 됐다고 집으로 가도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됐다고 아니 아니 가 형 가 다 짜증나고 나야 됐다고 됐어